여러분 중대 발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소울마스터템 다 팔고 메이플스토리 접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시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제가 진짜 단판을 지으려고 해요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월요일날 넥슨 코리아 가는 방송합니다 일단은 결론은 그건데 넥슨에서 이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스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메이플스토리 떠나겠습니다 아예 메이플스토리 방송을 평생 떠나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종합게임 BJ 하고 저도 그냥 그런 식으로 갈게요 저도 이게 좀 한계가 와서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로 말하는 거고 넥슨 코리아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물어보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스틸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 스틸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그게 참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에요 샘버 이 시발새끼가 내가 집에서 게임할 때도 자유시장 옆에도 딱 달라붙어 있어요 개새끼가 그냥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그냥 변태처럼 내가 잠수 깰 때까지 대기타요 아 병신새끼야 그냥 내가 그래서 요즘 메이플을 좀 꺼놓는 상태인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제가 핑크빈 숙제를 하려고 핑크빈 아이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시벌럼이 날 찾았어요 그냥 쪼렙 사냥터 다 뒤지면서 결국 나한테 페리온에서 위험한 그 뭐시기라고 그 사냥터 있죠 레벨 60, 70 나오는 애들 50, 60인가? 거기서 농장 뒤져서 찾았어요 족같은 새끼 내가 이런데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고 버티겠냐? 아이디를 새로 만들었는데 와 이거 정신병도 그냥 정신병이 아니야 얘들아 쟤 미치겠어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스틸 이런 것 때문에 뇌가 아파서 그런데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심리치료사를 만날까요? 아니면은 하 존나 짜증나요 혹시 내 방송 보는 분 중에 심리치료사분 계세요? 출연료 받고 합동방송 가능하신 분 진짜로 저 진짜 요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원기 시판이 고맙습니다 한 개 고마워요 혹시 있으시면은 합동방송 해주시면은 저를 좀 치료를 해주시면 제가 치료비를 드릴게요 방송 출연료랑 아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로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뒤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곤지암 그거 곤지암 정신병원? 야 그거 그거 아니야? 그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뭐야 흉가 체험할 때 그 가는 가는 곳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거기에 찾아가서 제시할 방안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일단 첫 번째가 그거야 스틸범들 제재해달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가 블랙을 걸면 말풍선 채팅창도 가려주고 다른 게임처럼 말풍선 말풍선 귓말뿐만 아니라 귓말은 갈카려지잖아 블랙을 걸었을 때 블랙을 걸면은 말풍선까지 무시할 수 있게 원래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친구 신청 거부 그것도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네 번째가 하 만약에 제가 찾아가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쫓겨났다 혹시나 그러면 저는 그냥 과감히 메이플스토리 방송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그래도 저는 넥슨에 많이 가봤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메이플쇼도 했었고 메이플스토리2 MC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요 가보고 나도 이거 스트레스 존나 받으니까 일단은 메이플이 너무 관리를 안 해 분명히 운영원 측에 스토킹처럼 따라다니면서 비매너 행위를 하는 행위는 제재를 당한다고 써 있는데 아무리 문해를 해도 그냥 모니터링 하겠다 하겠다 하고 모니터링을 안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아니면은 스틸에 대한 그런 완벽한 제재가 좀 불가능하면 이거를 물어볼게요 블랙리스트시 고순도를 오프라인이잖아 오프라인이면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왜 고순도를 되냐 이것도 한번 따져볼게요 고순도를 그냥 아예 막아달라 오프라인 걸었을 때 고순도를 못하게 해달라 요거랑 또 이것도 물어볼 거예요 다른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어떤 채널로 채널이 좀 분리되어 있는데 어떤 채널로 가면 어떤 채널로 가면 이런 식으로 그 뭐야 일단은 먼저 그 샘버 시발 새끼 연구정지가 첫 번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새끼부터 부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 다섯 번째가 다섯 번째 나 오늘 핑크빈 몰래 아이디 만들어서 키우는데 걸렸다니까 시발 농장 농장 보고 아 레벨 페리온에서 시발 들켜와가지고 하 조갓 자 다섯 번째 아 농장 이름 보고 농장 이름이 내가 팡이 대공원이야 그 농장 이름이 뜨니까 아 존나 스트레스 받아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다른 게임들 보면 채널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서버 이름을 하나 정하 아니 그러니까 채널을 하나 정해 그래서 그 채널 채널 그 채널 몇 개는 들어가면 다른 레벨 높은 사람이 근처 레벨 몬스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몬스터를 때리면 미스가 뜨는 채널 그러니까 다른 게임들은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게임들이 많아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가능성은 없다 봐요 근데 근데 이거보다는 다른 걸 좀 말을 해야지 아니지 봐봐 아니 솔직히 여러분 고렙이 쪼렙 몬스터 잡고 싶으면 다른 채널 가면 되지 안그냐 그러니까 존나 아 그러니까 그런 채널이 뭐 추가되면 더 좋은 거지 채널 많아지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여러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좀 일단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게요 거짓말 탐지기도 하 시바 계속 걸어 개새끼들 그냥 스틸범의 전유불이 됐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냥 스틸범들이 거탐이 필수템으로 갖고 다녀요 그냥 소천님 향기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졸라또라이야 진짜로 와 기운 이야기 그만하세요 제가 기운을 해봤는데 유저가 100명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운 이야기는 좀 자제해주시고 아무튼간에 거탐 거탐 이야기랑 뭐 그런거 자 결론은 이겁니다 월요일날 넥슨 갑니다 월요일날 넥슨 갑니다 오케이 넥슨 갑니다 추가로 병원도 갑니다 하아 레슨이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 모기님 우리 편견 고맙습니다 농담 아니고 저 심리상담치료 받으러 갈게요 하아 하아 아무튼간에 그냥 존나 어이가 없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넥슨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네 오늘 핑크빈 육성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시청자분들이랑 지금 핫한 우리는 모두 전사다 깨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시청자분들 이제 많이 오시니까 여러분들과 한번 깨볼게요 근데 저한테 지금 제보가 많이 왔어요 파이님 적겠어요? 이러면서 파이님 방송에서 먼저 쓰세요 이런 식으로 제보가 많이 와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보고 해보는 식으로 가고 일단은 구란진 진짜인지 몰라 해봐야 아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랑 좀 연구를 좀 하려고 펜두튼이 10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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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하면 뭔가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뭔가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색다러운 걸 좀 생각을 하고? 이건 내가 볼 때 오류는 아닌 것 같아요 야 오류였으면 솔직히 말해서 금요일 날 마이너 패치했어야 돼 여러분 인정? 넥슨이 오류 같은 거는 다 바로 다음날에 거의 패치를 해요 마이너 패치를 지은이 우리 다섯 개를 핑크해 고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오류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긴 해 혹시나 깨신 분들 아프리카 쪽지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어차피 핑크빈 들켰어요 아이디 들켜가지고 샘버 새끼한테 나 저지른 거 없는데? 내가 안티는 좀 있어도 저지른 건 없어 그리고 내 안티들은 내가 블랙을 많이 하니까 괜히 블랙 당하고 부들부들 해가지고 안티짓 하는 거야 자 우리 틀은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메이플 스토리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핑크빈 제가 집에서 몰래 한 거 공개하고요 나 녹화 짜라고 나 녹화 짜라고 모바이너가 나 녹화 짜라고 나 녹화 짜리